고깃집에 가면 말이에요. 원래 제일 어린 녀석이 고기를 붓고 자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게 어른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이 너무 뜨거우면 겉은 금방 잘 익은 것 같은데 안쪽은 아직 날고기예요. 고기가 조금만 노릇노릇해지면 다 익은 것 같아서 헷갈려요. 아유, 처음엔 정말 떨리죠?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어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아, 꽤 좋아요. 약간 다이어트였는데 아, 영어 학습을 했었죠. 오, 잘 봤어? 네, 괜찮아요. 아, 더 학교에서 어땠어? 저도 병이 어디서 먹었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아, 기름고는.. 근데omy은 간추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야야 일로 좀 와봐라 와 여기 뭐 밥에 고기라도 들었어? 얘들어 먹으란 말이야 넌 더 먹어야 돼 네 너무 맛있어 I know you, Dad, more than you know me. You like living in denial. You became no stranger to pain, but you never open up. But then again, you can't explain the pain you've grown used to. Somewhere along the road, you became bitter, entitled, self-destructive. I know you are aware of it, so why don't you say anything? When how are you's became have you eaten, do you ask? Because you're scared to say anything more sincere? Or is it just the cultur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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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잖아, 뒤집어야지. 정신 차려. 내가 맨날 뭐 치워주는 청소 그냥? 어? 내가 넌 그렇게 키웠어? 아뇨. 아이고. 네가 아주 우리 일주일에 다 망쳐놓는구나. Why am I ever good enough? 그만. 야, 뭐야. 야, 뭐야. 너 뭐야? 미쳤어? 아아!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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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뻔한 스토리의 결말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역사라고 반복이 돼요 아리랑 고개오 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